전국체전 사전 경기로 열린 유도 남고부 경기에서 경북 선수단이 금메달 2개, 은 4개, 동메달 3개를 획득했습니다. 경북 휴먼테크고 김찬욱 선수가 남자 66kg 이하에서 여고부 도계고 송윤아 선수가 63kg 이하급에서 각각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103회 전국체전은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울산 등지에서 개최되며 경북교육청은 육상, 수영, 축구, 양궁 등 42개 종목에 544명의 학생선수가 출전해 고등부 종합 3위를 노리고 있습니다.